수하나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메이커 천일솔입니다. 오늘도 알아두면 쓸모없는 스페인어와 잡학사전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저번 세 번째 에피소드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바디랭기지를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오늘도 이어서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고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바디랭기지 세 개만 알려드리고 떠날까 할까 한데 지난 바디랭기지 기억하시죠? 인사하는 방법, 그쵸? 그리고 헐, 뭐였죠? 몰라요. 이런 바디랭기지를 배웠는데 오늘 배울 바디랭기지 첫 번째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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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은 조심해를 어떻게 말하죠? 조심해. 내가 지나가다가 뭔가 물웅덩이를 봤어. 그러면 친구들한테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 하나요? 조심해! 이상해. 조심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선생님만 하나요? 대한민국에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를 어떻게 하지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 하나요? 조심해. 이상해. 조심해! 이상해. 조심해!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조심해! 영어로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되게 직관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 검지손가락 올린 다음에 약간 기분 나쁘죠? 약간 이게 아니라 이걸 검지손가락 올린 다음에 여기 눈 아래에 댄 다음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잘 봐! watch out! 잘 봐! 네 눈앞에 있는 걸 잘 보라고 조심해! 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요. 자, 스페인어에서 조심해라는 또 표현이 있는데 어허라 그래요. 어허. 어허가 뭐냐면 눈이란 뜻이거든요. 눈. 그래서 야, 조심해! 어허. 어허 하면은 정말 조심해. 내 눈앞에 뭔가 물웅덩이가 있을 때 조심해라는 뜻도 있겠지만 너가 앞으로 만약에 어, 야! 걔 좀 이상한 애 같더라. 걔 조심해라. 어허. 이런 식으로 바디랭귀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잘못 쓰면은 너무 못생겨질 수 있으니까 얼굴 잘 조절하시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어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바디랭귀지로 가볼 건데 돈 좀 써라. 돈 좀 써라. 돈 좀 써라는 한국의, 한국인들은 어떻게 바디랭귀지를 표현할까요? 어떻게 하죠? 돈 좀 써. 만약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매번 이제 친구들끼리 두루두루 이제 어디 식당에 갔어. 근데 매번 돈만 내는, 돈을 안 내는 친구들이 있기 마련이죠. 선생님 같은 사람들. 농담이고. 신발끼리 묶는다든지, 화장실에 갔다 온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야! 천연소울. 돈 좀 써라. 어? 돈 좀 써. 돈 좀 써라. 이 수전놈. 이 자린고비야. 라는 바디랭귀지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뭐 됐다. 냅다. 그냥 욕을 갈겨버리죠. 이러면서 돈 좀 써라.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해요. 팔꿈치를 가리킵니다. 돈 좀 써라. 자린고비. 수전노. 돈 안 쓰는 자식아. 라는 표현이야. 근데 왜 팔꿈치를 가리킬까요? 왜? 엘보 킥. 이런 게 아니라 새끼야!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되게 재밌는 썰들이 있어요. 여러가지 썰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리키기 시작한 것이 먼 옛날, 옛날 옛날 스페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죠? 옛날 사람들이. 그쵸. 우리는 사실 자동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이 생활이 되게 익숙한데 옛날 사람들은 당나귀를 타고 다니거나 목축업을 했죠. 되게 양떼를 기르거나 뭐 이런 식의 생활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우리는 근데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마드적인 생활을 할 때 돈 보관은 어떻게 할까요? 돈 보관. 우리는 돈 보관은 어떻게 하죠? 선생님은 현금을 안 쓴 지가 지금 몇 년이 흐른 것 같은데 현금이 아예 없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왜? 되게 간편한 카드나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이런 거 굳이 말해도 될까요? 아무튼 이런 페이. 되게 이렇게 간편한 페이가 많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간편한 현금도 사실은 지폐가 아니라 무거운 동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한 자루에 은화나 금화를 넣어서 다니고 이게 무겁잖아. 그래서 이게 백팩으로 넣어다니면 어떻게 해요? 도적으로부터 되게 위험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 되게 여기 옷이 치렁치렁한 옷 안에 여기에 돈 주머니를 걸고 다녔대요. 그래서 돈을 꺼낼 때 내 돈을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꺼낸 게 아니라 이렇게 슬며시 소매를 향해서 돈을 넣어서 동전을 꺼냈었대요. 옛날 사람들이. 특히 목동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도적으로부터 외부 적들로 내 돈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을 꺼내는 행위가 이거였는데 그렇죠? 이제 점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팔꿈치를 가리킨다는 건 너 그만큼 이런 행위를 안 한다. 돈을 안 쓴다. 이 수점노. 자린고비. 이 새끼야.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침이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간편하게 이렇게 팔꿈치를 가리키면 이 돈 안 쓰는 자식아. 돈 좀 써라. 라는 표현입니다. 돈 좀 써라. 이거 여러분들 아셨다가 돈 안 쓰는 저 같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살짝 날려주시면 친구가 이영? 응응? 그런 표현을 하겠죠? 아시겠죠? 돈을 쓸 때는 써야 된다. 선생님처럼 친구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농담이에요. 자, 그다음 바디랭귀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 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좀 약간 어떤 우리 정서는 한, 참을인 뭔가 내가 마음속에 있는 표현을 마음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뭔가 죄송합니다. 그런 정서에서 우린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요새 MZ들이 예! 꺼져!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는 그런 정서에 익숙하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근데 스페인어권 사람들의 기본 정서는 일단은 예! 정서예요. 그러니까 막 만시창이처럼 산다는 게 아니라 즐겨라! 그리고 내가 지금 기쁘면 기쁨을 드러내는 정서였어요. 그래서 우리 막 이탈리아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보면 어때? 막 아! 막 감정표현도 우와! 사랑한다! 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들은 그 사람들의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 표현이 스페인어권 사람들의 정서를 담고 있는 표현 중에 저는 가장 그들의 감정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바디랭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맛있다. 이 친구들은 막 밥을 먹어도 아! 우리는 어때요? 와! JMT 존맛탱!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대박!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스페인어 사람들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떠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았다가 정말 맛있다. 표현, 약간 표정도 약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제 표정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정말 맛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맛있으면 이거를 하늘로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게 감사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다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다. 이런 손짓은 비단 스페인어권 사람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들도 되게 많이 하고요. 프랑스어권 사람들도 되게 많이 해요. 그들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약간 막 아! 맛있다. 사랑한다. 아! 나 인생 즐기자!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정말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을 때 하늘에게 감사.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굉장히 재밌는 바디랭기지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디랭기지 잠깐 복습을 해볼 건데 첫 번째 뭐였죠? 뭐였죠? 내가 까먹었네. 조심해! 조심해 뭐였죠? 조심해! 그쵸? 야! 돈 좀 써라! 이 자린구비야! 세 번째 뭐다? 어! 정말 맛있다! 미쳤다! 할 때 이렇게 폭죽을 터뜨려 두 제시 이렇게 터뜨려 주면 정말 맛있다라는 바디랭기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또 세 가지 바디랭기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 끝나고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이 바디랭기지를 써보시면서 한번 표현을 익스프레스 여러분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아이스이스 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퀘스트 때 여러분들 만날 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디어스!